이게 무슨 벤치야. 뭐야? 이 진동은. 아, 추워, 추워, 추워. 아, 얼굴, 얼굴 시려. 아, 추워. 와, 이거 얼음 완전 얼음 터진다. 태훈이 형 너무 죽겠는데, 태훈이 형. 잠 들으면 안 돼, 계속 말을 해. 아, 이게 무슨 일이야, 도대체. 괜찮으세요, 형님? 괜찮아요. 형님 떨어지실 때 비명 지르셔야 됩니다. 최대한 쿨터. 어디로 가는 거야? 되게 멀리 가는데? 엄청 가고 있는데, 지금. 아니, 인하 씨 누가 이렇게 오붕타를 타고 가. 와, 깜놀, 깜놀 진짜. 와, 진짜 깜짝 놀라겠다. 와, 깜놀. 와, 미치겠다. 우리 다 얼 것 같아. 어, 거의 다 왔나 봐. 아, 추워. 야, 태훈이 형. 태훈이 형. 아니, 형 대답해. 태훈이 형. 아, 추워. 태훈이 형. 이렇게 합쳐서. 가져온 거 다 껴 입어야 해. 아, 너무 추워, 지금. 아, 너무 추워. 얼마나, 얼마나 깊길래 이래. 태훈이 형, 오른쪽 가보세요. 많이 추우시죠? 네. 어떤 곳 같으세요? 추운 곳. 추운 곳이요. 야, 이거. 자, 그러면. 네. 앉아를. 네. 앉아를. 네. 벗어주세요. 안 돼, 어디 갔어. 어떠냐? 어때? 죽여? 벗어주세요. 안 돼, 어디 갔어. 어떠냐? 어때? 죽여? 대박. 대박이야? 대박. 대박.